백패스트 본격적으로 두사람과 함께하는 백패스트를 시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열기 속에서 두 배우가 레드카펫을 마치고 이제 착석을 합니다 와... 그 어떤 때보다도 뜨거웠던 레드카펫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현장의 모습은 카카오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다음 앱과 카카오톡 샵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자, 한국패스트 먼저 제이크 진리안할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첫 공식 대안인데요 한국을 찾은 소감, 그리고 이 레드카펫 위에서 한 대를 받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이렇게 정말 상대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번이 제 첫번째 공식 내한인데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확대해주셨고 한국 음식도 너무 맛있구요. 한국분들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톰 월랜드 세번째 내한인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톰 월랜드는 더 멋있었다는 점이 나도 달라진 점 같구요. 톰 월owned하는. 안녕하세요. 들어보시 worms. excluding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지를لم 수 ус유합니다. welcome.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여러가지 몰اذ에 롤어metros. 감사합니다. It's really so long to be her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세 번째 방문인데요. 올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 때보다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고요. 저희가 집에 가야 하는 사실이 벌써부터 슬퍼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게 될 날을 벌써부터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팬분들, 취재진 분들 모두 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일모레 개봉을 하는데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팁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 더 재밌을 것이다. 내일모레 개봉을 하죠.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따라서 some major new things, things you would never expect.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벤트들을 저희가 사전에 음모를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 보드게이판 안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질문들도 엄성을 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한 분씩 주사위를 돌려서 이동을 하면 되고 거기 나와있는 미션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중간에 사인 포스터를 받는 미션도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톰 홈랜드부터 주사위를 돌려볼까요?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자, 갑니다! 자! 몇이 나올까요? 6이 나왔습니다! 6! 자, 갈게요 6. Make finger heart 예스 제이크 지명을 다멸가봐도 빛.. 빛.. 피가.. 빛... 피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이크 지명을 권장주시지요 큐 와하하하 자, 대굴대굴대굴대굴 2! 2! 1. 이번에는요 또 다른 하트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에 한국에서 이 하트도 많이 하는데 우리 찔레달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2! 2! 2! 2! 1! 3! 1! 3! 온라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을 토대로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몇번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넘버4? 오케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촬영하면서 가장 웃겼던 에피소드를 알려주세요 입니다 촬영하면서 제일 웃겼던 순간 와 이거 정말 재미있었다는 순간 기억나세요? 음 So Mr. Jake Dillam all over here obviously has to wear the Mysterio costume when we're filming and it lights up it has lights in the breastplate Where's Mysterio I saw Where is it? Mr. He's right here He's right here Oh He is cool with lights 네 네 Mr. He's right here So basically what would happen is we would be doing a scene and sometimes the suit would malfunction and he would turn into disco man because the lights would start going all funny colours and he would be saying things like we gotta make sure that we get the elementals here now but his lights are going all crazy and I would understand why everyone was laughing because I'd be really serious about what I was saying 네 이 조명판이 촬영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코 조명처럼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하는데 아 엘라멘테리랑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돼 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빛이 혼란하게 돌아가니까 굉장히 재미있었던 웃겼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제이크 질린 할도 하나 골라주실까요? 4번을 제외한 2번부터 5번 중에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셨던 질문 중에 뽑아볼게요 너블 2 오케이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히어로물에 합류하게 되면서 가장 특별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이죠 히어로물에 합류를 했다는 점 네 저는 아 동그랜스는 Tom의 존재 아... 저는... 임시의 이슈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큰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진짜 어서. 드디어 다 큰 축제에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직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걸 했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 많이 힘들었을 수 없을 것 같으면 He wasn't such a nice guy 자 이번에는 몇 치 나올까요? 도루루루루루루 하하하하 5개 1 2 3 4 5 1 step forward and sword to fast 어, 한 번 더 오픈해 볼까요? 개인 똑같은 거니까 다시 와우 야 등등등등등 1 2 3 1 step back Say it Korean move 하하하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영어로 땡큐, 한국말로는 감사합니다 때 혹시 아시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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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은 저보다 발음이 더 좋으신데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영어로 I love you 한국말로 사랑해요 혹시 아시는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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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How do you say 3,000? 상창 상창 사랑해요 상창 상창 I love you 3,000 사랑해요 상창 사랑해요 상창 네 좋습니다 자 통은 한 번 더 구매해볼까요? 강국은 엄청 잘하시네요 예 3 하나, 둘, 셋 원 스텝 백 월드 한 번 더, 원 모어 네 똑같은 거니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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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자 몇이 나왔죠? 원 원 네 원 스텝 백 월드 하하하하 하하하하 2위가 나왔습니다 원 투 투 머치 투 머치 인포메이션 셀프 트위에 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조차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조차 몰랐던 배우분들 스스로 공개하는 그런 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역시 1번부터 5번간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 하나씩 골라주세요 아주 궁금한 소소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하하 안 맞았어요? 하하하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초능력이 생긴다면 그 중 제일 가지고 싶은 능력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아 궁금하죠? 이런 질문은 힘들 하죠? 예 I'd like to be able to teleport so I could get to places really easily so no aeroplanes Nice 순간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행기나 이런거 타야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순간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스파이더맥처럼 네 좋습니다 제이크 줄리아는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궁금하네요 초능력이 생긴다면? I think I would like to be invisible 아 투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ecause then I could go in there you wouldn't know where I was but I could give each and every one of you a hug 그러면 제가 여러분 사이로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 꼭 껴안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가 괜찮아요 아 답변 하나에도 이렇게 엔시를 묻어납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자 이번에는 제이크 질레나를 차례죠? 한번 더 불려볼까요? 사이포스토가 기대되시죠? 아 아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예 네 아 이거 쎄이 1,2,3 1,2,3 1,2,3 Unbelievable Yes Hi Foss 멋있습니까? 멋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신 분들이 A, B, C, D 존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단은 두 명을 먼저 뽑고 번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홀랜드가 4명을 뽑고요 제크 팀의 나래 4명 총 8명 괜찮죠? 먼저 구역을 뽑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제 넘버비 뽑겠습니다 자 4명을 뽑을게요 122번 122 어디에 계세요? 축하합니다 예 Congratulations 3명 더 3명 140 140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명씩 더 자 과연 125번 125번을 축하합니다 당첨이 되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신나게 1명 더 뽑아보죠 어머 어머 373 373 373번 어디 계세요?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구역 하나 더 뽑아볼게요 4명 더 A, B, C, D 중에 A, B, C, D 중에 A, B, C, D 중에 A, B, C, D 뽑겠습니다 C, D요 자 역시 4명을 뽑겠습니다 도와주세요 4명 4명 자 과연 spin 33 133 33 축하합니다 34번 축하합니다 152 152 167 152 168 152 152 152 152 152 153 152 152 스파이더맨, 방프롬홍홍 말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favorite superhero movie? 슈퍼퀴러 영화. all movies, yeah? wow, that's a big question.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 have so many favorite movies. I don't know if I have a favorite movie, I can't pick one.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I don't know how to answer that question. My favorite movie? What's your favorite comedy? Oh my god! What's your favorite comedy? My favorite movie is Nightcrawler with Jake Gyllenhaal. Oh! Yeah, 역시. Don't care how you say that I can finally say the truth. Homecoming. Oh, yeah. Ah, 촉촉 많네요, Hubby. Yeah. 질문 하나 또 더 드려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톰홀랜드에게 묻는 질문이 여러분이 주셨는데. 아, 웃기다. 미스테리오의 수트가 탐났던 순간에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뭐라고 답한지 진짜 궁금하네요. 뭐요?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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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 수트가 탐났던 점은 없으세요? Yeah. 당연하죠. Because his also, you can really move around in it. Mine's a little harder to move around in it, right? 사실 스파이더맨의 커스튬이 좀 동작하기가 쉽습니다. 딥시러스. 음. 저 미스테리오 커스튬 입으신 분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톰홀랜드에게. 처음에 제이크 질레너리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이 absorption을 못ossa 언급여 cupboard, 정말로 간식을 объясniams 그 Scot 배budg安 이 경험이 정말 불복해봤습니다. 그분들도 매일 앞 Thrones, And then when we were going to become really good friends and then when we started working together, sometime later, I learned so much from Jamaica In this crazy world of filmmaking, Anh, so response to Specialities We've reallygew independable experience.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이크 진루론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라왔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직접 만나면서 같이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또 인성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연기적으로나 인상적으로나 배울 게 너무 많았었고요. 촬영 이후에도 저희가 보이스크림이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과 미스테리오의 캐비를 여러분께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제이크 진루론이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톰 홀랜드와 함께해서 너무 기뻤다는 얘기하셨는데 함께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었는지 어떤 점이 톰 홀랜드의 매력인지 한 말씀 역시 부탁드릴게요. everybody should get a pillow because we'll be here all night. 미래는 어떻게 trave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매일 일찍 고려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의 역사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좋아하기 위해 스피der-Mate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의 역사와 성장으로서의 역사는 더욱더 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And so those are only two of the reasons why I think he's such a great person.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텀은 굉장히 러블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러블리. 성격이 굉장히 너그럽고 또 친절하고 정말 좋은 성격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연기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맡은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배역으로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조합이 참 보기가 좋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 그리고 모든 그 외의 작품들이 이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들이 참 한국에서 유독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유독 우리 작품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이 벌써 또 세 번째 해야 되셔서 첨몰랜드는 이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번 작품에 대한 더 많은 기대를 우리 한국 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 t 이 영화는 우리의 영화는 이 영화는, 우리의 영화는, 이 영화는 우리의 영화는. 그래서 우리의 영화는 한국에서 한국에 대해 얻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한국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화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화는 항상 너무 기쁘고,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드려야 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한국 팬분들이 특히나 영화에 대한 열정을 좀 아낌없이 보여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마블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요 이 영화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이 영화를 공유해간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팬분들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팬분들이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와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벌써부터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이크 측면을 도움을 한 말씀해 주시죠 그럼 나이크 측면은 한국에서 이 영화를 걸어가는 것과 함께하려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생각해 주시는 telescept얼에서 이 영화를 할 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한국에서 이 영화를 할 때 정말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영화를 전해보셨물로 정말 달려가 힘들고 저처럼 우리는 이런 결정 extras 그 현화를rüо하고 있는 것 같 them 하지만 이는 모든 것을 왁 strands 그리고 그鬼에 대한 영화를 그리고 나이왔어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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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을 좋아한 것 같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MCU영화를 사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U영화의 캐릭터들은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블 캐릭터 속에 있는 그 힘이 결국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또는 탐홀랜드가 연기하는 스파이더맨의 그 선의한 면도 여러분이 보시고 많이 공감하시고 또 특별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두 배우와의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